대한민국 신체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꼭 가야하는 길 나는 지금 그 길 앞에 서있다 거 입대하기 딱 좋은 날씨다 백호야 모름지기 군대를 갔다 와야 강해지는 법이다 많이 힘들 것 같아 걱정되는 길 내 사랑하는 동생아 넌 어딜 가든 잘할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말라는 말 뒤로 미소를 남긴 채 나 남자답게 떠나려 한다 그런데 백호야 그 사단만 아니면 돼 백호야 백종이 돌아왔다 우리 사단에 온 걸 환영한다 이 시즌은 디비전의 스토리 백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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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즌 5 coming soon